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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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이씨. 오, 뭐야. 야, 얘 왜 있어, 얘 왜. 왜 이제 왔어. 왜, 왜. 감독님이 나한테 설명했던 콘셉트랑 되게 다른 것 같아. 너 뭐라고 설명한 것 같아? 되게... 뭐라고 설명했어? 그 영화 뭐지? 리틀 포레스트? 되게 평화롭고 잔잔한... 평화롭고 잔잔하기네. 근데 세 분이 딱 오자마자 느낌이 약간 생존으로 바뀌었어. 나 기억 잊고 있었어. 잊고 있었어. 아니, 근데 쟤 머리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3시 같은 드라마 나왔다고 나 소외 시키고 지금. 아니야! 어? 아, 나 진짜... 이제 우리 이제... 마야, 깍두기 해야 돼. 이거 정리하고. 깍두기를 꼭 먹어야 해? 어. 어느 정도로 썰어줄까? 적당히? 적당히 얼어주면 돼. 적당히 얼어주면 돼. 일반 그냥... 일반... 근데 너무 설렁탕 느낌은 말고. 그거보다 조금 작게. 아, 작게? 조금만 작게, 그거보다. 어려운데? 내가 한 번 더 오자마자 찍어볼까. 내가 아까와 우리 아 뭐 자라마자api? 첫 번째 поб이 와요. 바로 이 dri시люс! 첫 번째 라인인의 손으로 문을 빼서 rushing. 하나 둘 셋! 첫 번째 라인인의 손으로 문을 해줄게. 옥아. 첫 번째 라인인의 손으로 문을 끌고 오세요. 와, 색깔 난다, 색깔. 색깔 나지? 응. 어때? 맛이 어떠신가? 먹어봐요. 오, 맛있어. 괜찮지? 기순이 형. 오, 달다. 무가 왜 이렇게 달아? 침 생겨. 무가 엄청 달아. 맛있어. 어. 괜찮죠? 어. 무 진짜 달다. 아, 근데 깍두기가 엄청 맛있다, 이거. 여기. 야, 이거 맛있다. 아, 이거 형. 저 깍두기랑 밥 먹고 싶어. 깍두기는 잘 됐어. 깍두기랑 흰쌀밥 딱 먹고 싶어. 잘하네. 됐어. 됐어. 맛있어. 맛있어. 콩.